오늘 밴드들이랑 저희가 무대를 시작해서 조금 밴드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를 찍으러 왔고요 이제 준비하러 들어갑니다 너랑 나의 재미없어 솔직히 지쳤어 사실 난 말하자면 예전부터 지었어 통화를 할 때도 없지 밥을 먹을 때도 문제는 너의 태도 대화라는 걸 잊었어 나는 노력했어 하지만 사랑받을 위해서 내 손을 잡아둬 내 영국을 받아 난 이제 내겐 아무런 느낌이 없어 멘탈이 안 돼 나의 재미없어 나의 재미없어 나의 재미없어 나의 재미없어 나의 재미없어 한 손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나와봐, 손 놓고 착지해봐 손 놓고 그냥 때려내리라고요? 얼마 안 돼, 80cm밖에 안 돼 그냥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면 너무 책이 올라갔다 이게 밑에서부터 한 이 정도?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올려볼게요 근데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잖아요 어, 미끄러워 얘는 그냥 한 손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발이 한 이 정도면 여기에서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얼추 되게 힘들어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재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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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눈 끝까지 답답했어 재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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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망설이고 서 있어, baby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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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